이번 시간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를 이용한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들을 우리는 메시지라고 하죠. 제가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다 메시지입니다. 그리고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수가 있겠죠. 바로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하는 것이 메시지, 또 메시지, 이벤트, 또 메시지를 방송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메시지고요.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얘기하는 행위는 스크래치에서는 방송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스크래치에서 메시지를 이용한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화면으로 가셔서 이렇게 이벤트를 클릭해보면 여기 세 개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. 하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, 또 하나는 메시지를 방송하기, 또 하나는 메시지를 방송하고 기다리기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. 이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짤 수가 있는 겁니다. 우선 제가 버튼을 하나 화면에다가 만들어 볼게요. 버튼은 땡스에 있을 것 같네요. 버튼을 화면에다 놨습니다.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이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방송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. 버튼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방송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면 우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요.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죠.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?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가 필요한 겁니다.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메시지,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방송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을 탁 붙이는 거죠.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메시지 1 말고 우리가 메시지를 새로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시작 시작 말고 다른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쓰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방송되게 됩니다. 클릭하면 시작이 방송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버튼이 해야 될 역할은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가 그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시작이라는 메시지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? 바로 이벤트죠. 여기 있는 이벤트를 고양이를 선택하고 시작 메시지를 받았을 때 고양이는 무엇을 한다? 무엇을 하는지를 정하시면 됩니다. 헬로우라고 얘기하게 하고 싶다.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럼 제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고양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. 어때요? 헬로우가 됐죠? 즉,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가 동작하면서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방송된 겁니다. 그럼 이 스테이지 안에 있는 모든 스프라이트들은 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게 돼요. 그런데 그 중에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스프라이트들만 그 일을 하겠죠.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방법은 그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고양이를 선택했습니다. 시작을 받았을 때라는 이벤트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헬로우를 2초동안 말하기라는 것을 넣는 거죠. 제가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?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시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이 친구는 움직이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하고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하게 되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어때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메시지가 뭐고 또 방송이 뭐고 그 방송을 받아서 어떻게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하기로 되어 있는 동작들을 또는 어떤 움직임을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 있는 이벤트를 클릭해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방송하기가 있고 방송하고 기다리기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방송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건 어떤 차이냐면 여긴 버튼을 클릭하면 방송이 되죠. 그럼 그 방송을 들은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하기로 되어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. 그럼 그 일이 끝나면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헬로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끝나면 그것이 끝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방송을 한 이 스프라이트 있죠? 이 스프라이트의 다음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. 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.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 방송하기를 제가 뺄게요. 대신에 방송하기 기다리기를 여기다 놓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작에는 형태에는 생각하기라는 것을 붙여서 여기다가는 OK라고 제가 적겠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버튼을 클릭했어요. 그러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에 의해서 그 다음 것이 실행이 됩니다. 그럼 그 다음 것은 뭐죠? 시작을 방송하고 기다리기죠. 그러면 일단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모든 스프라이트들에게 전파가 됩니다. 그러면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은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받아요. 자 고양이의 케이스에서는 시작을 받았을 때 헬로우를 2초동안 말합니다. 그럼 고양이가 헬로우를 2초동안 말하고 난 다음에는 헬로우가 끝나고 이 시작 이벤트가 다 종료가 되죠. 하고자 하는 일이.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버튼 스프라이트에 있는 그 다음 행에 있는 OK라고 하는 OK를 2초동안 생각하기라고 하는 저 블럭이 그때서야 비로소 실행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메시지가 가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이 어떤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스프라이트로 제어가 넘어오면서 이 스프라이트는 그 다음에 붙어있는 블록을 실행한다는 거죠. 자 그러면 이걸 클릭해볼 건데요. 이걸 클릭해보기 전에 이 버튼이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해보시겠어요? 자 예상해보셨죠? 제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버튼을 클릭하면 고양이가 헬로우라고 얘기할 겁니다. 그럼 2초동안 헬로우라고 얘기한 다음에 2초가 지나면 헬로우가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이 오케이 라고 하는 말풍선을 오케이 라고 하는 말풍선을 보여줄 겁니다. 생각풍선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요. 그리고 2초동안 얘기하고 끝내겠죠. 한번 해볼게요. 자 어때요? 헬로우가 나왔고 헬로우가 없어지니까 오케이가 나옵니다. 오케이는 2초 후에 끝나는 거죠. 만약에 이게 방송하고 기다리기가 아니라 방송하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 이걸 클릭하면 어때요? 둘이 동시에 헬로우와 오케이 를 얘기합니다.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. 무엇을?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의 동작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. 자 근데 우리가 이 방송하기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할 때 여기에 브레이크댄스를 치고 있는 친구를 배치시켰는데 제가 뺐습니다. 왜 뺐냐면 그 친구는 무한히 반복되는 동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무한히 반복되는 스프라이트에게 방송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그 스프라이트는 그 동작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.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